고도의 집중 끝에 불 지필 준비를 끝냈는데요. 오늘 밤은 모닥불까지 피워 훨씬 더 멋진 밤이 될 것 같네요. 저녁 메뉴는 김치 넣은 부대찌개. 미도 씨가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. 설탕 대신 유자챔. 맛있어. 유자 맛이 나네. 맛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유자 넣은 거 맛이 없을 것 같아. 그냥 와서 먹어봤니? 괜찮아? 어어 그럼. 그렇게 많이 안 나. 근데 그게 맛이 없어? 매튜 향인가? 난 괜찮은데. 그럼 그 맛 날까? 어. 고마워. 새콤한 부대찌개 맛. 기대되는데요. 미안해. 기절. 아 그냥 산채로 넣는 거야? 정말 미안해. 하지만 맛있게 해줘. 진짜 이번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진짜 손발이 잘 맞는다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? 손이 많이 가는 빙어 튀김을 손쉽게 해내는 동안 채은 씨와 혜화 씨는 장작불로 또 다른 음식을 하는데요. 불맛 제대로 입힌 닭갈비입니다. 마지막으로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유자. 유자. 유자 부대찌개도 기대해줘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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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서 여기. 이거 먼저 먹어볼게. 여기. 라면. 딱 좋게 풀었다. 진짜 유자 맛이 나네. 그러니까. 어때 그래서? 유자가 강하네. 나쁘진 않아. 그래 나쁘지 않아. 김치찌개를 먹다가 유자차를 한 입 먹으라고. 정확해. 빙어 튀김으로 먹어봐. 알았어. 열. 응. 바삭해 아직도? 와. 되게 잘 튀겼다. 진짜 잘 튀겼다. 음. 그치? 응. 맛있어. 뭐가? 신기하다. 이거 이거. 닭갈비?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스프레이를 구웠는데. 완전 맛있어. 국맛을 입혔는데. 음. 좋아. 이거요? 속굽장난하듯 아기자기하게 차려낸 저녁. 나눠 먹는 재미에 마음까지 푸짐해.